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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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님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다이노를 데리고 왔습니다 얘를 한번 해보라 해보겠다 언니야 오늘은 트레저 다이노 해부학을 갖고 왔어 우리 한번 이거 열어볼까? 그래 히읍 가자 으아악 어? 칼도 있다 나쁜 다이노 감옥을 벗겨주자 언니가 벗겨줘 위로 재갈을 풀어주고 그리고 열고 감옥에서 다이노를 꺼내주자 하지만 위험하니깐 재갈을 물려놔 다이노가 입을 볼 수도 있어 나쁜 녀석의 입을 풀어주는거야 여기를 떼서 열렸다 이거 차고 싶을 땐 어? 안에 뭐가 있다 어? 입을 열었더니 뭐가 있다 우와 뭐야? 무슨 키 같은데? 무슨 키지? 키 여기다 넣자 어? 이제 티라노의 벨을 갈라보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녀석인지 원이가 한번 갈라보세요 힘을 넣어줘 바뀌게 다이노가 벨을 공개했습니다 네 에 에 에 에 에 에 뭐 갈라요? 으! 아빠가 태줘 더러워서 못하겠어 다이노의... 에! 악당이 살고 있었구나 이래서 착한 다이노가 나쁜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괴롭혔던거야 우와 으악 끈적끈적 근데 언니야 이거는 손으로 만져도 돼 이건 슬라임이래 우와 액체가 막 아빠 이거 씻겨야 될거 같은데? 어 안에 또 있다 다이노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랬지 이게 무슨 느낌이야? 말랑말랑 슬라임인데 말랑말랑 끈적끈적 야 너 뭘 먹은거야? 뭘 먹었길래 이렇게 끈적끈적해? 아빠야! 내가 조립해볼게 배골대장 진짜 못생겼다 그지? 이거는? 아빠 아빠 응? 내가 해골 박사를 시키고 왔어 슬라임 묻어있던 몸을 깨끗이 준헌이가 씻어졌구나? 응 너 우리 준헌이한테 고맙다고 해야돼 해골 대장을 다이노한테 한번 태워볼까? 그래 내가 한번 태워볼게 그래 준비됐습니다 대장님 이렇게? 이렇게 손잡이를 잡아주면 끝 우와 해골 대장이 다이노에 탑승했습니다 대장님 우리 대장님 이 녀석 내가 풀어줬더니 다이노를 타고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거냐? 나는 널 죽이기 위해 날 죽인다고? 왜? 이 녀석 내 헐크 펀치로 널 혼내주겠어 헐크 스매시 포 앙 포 앙 야 내게 이 녀석 혼내줄거야 야 야 야 야 야 포리치기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뭔 알을 나왔다 하이노가 어디 어디? 여기 알이 깨졌어 뭐가 들어있나? 보석 보석 들어있다 보석 이건 어디다 놓지? 안에 뭐 있다 엑스비틀이 나왔습니다 여기 알도 깨니까 이런 것도 나오고 신기하다 그지 응 이 녀석이 나중에 커서 또 이런 나쁜 다이노가 되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어디 들어가 우리 계획 다 불가평됐다 도망쳐 이 녀석 야 꼬리치 야하 주노나 오늘 아빠랑 트레저 다이노 헤드왕 장난감 갖고 놀았는데 어땠어? 재밌어 그래 알았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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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